네 안녕하세요 레이집입니다. 유로파이브셀리스 보이버플레이 현재전으로 1594년 3월27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돈도 없고 네 지금 재정 형편없고 뭐 딱히 뭘 하자기에는 또 애매하고 뭘 하기에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네 전쟁을 해가지고 돈을 쌓읍시다 상례순환 외교력 리폼 94년이지 탑에서 답변 가능합니다 이제 합병 가능하죠 여기 합병 진행하도록 하고요 명나라 클라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링구압 만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명나라는 방구첩 실시 동맹국 목량밖에 없는 걸 다시 체크하도록 하고요 타베스탄 농민주의자 몇 년이 일어났나요 네 12년대 산지에서 일어났으니까 타베스탄이 문제없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나이스 잘했어 네 좋고요 그 다음에 용병 용병 좀 해산시키던지 해야겠어 네 재정이 너무 용편없기 때문에 용병 좀 해산시키도록 하고요 그럼 용병 해산시켰으니까 두 군데를 따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46,61 46,61이라 어떻게 뽑지? 10년대 12년대, 2년대 이 장도만 뽑으면 되지 않을려나? 61년대 딱 되죠 재정령표는 없으니까 군사를 함부로 뽑기가 애매하네요 요셉, 비활성화 부카라 전쟁선포 가도록 하겠습니다 94% 얼마야? 3.7% 조금만 힘내 나도 열심히 돈 모으고 있을게 얼마 하면 될래나? 잠깐만요 3.7% 1,100 한 1,500 들겠네 뭐 뭐라고? 방과 동맹 만들어졌나? 아 패구 깜짝이야 난 줄 알았네 패구 딱 많이 먹었나 보나 한번 봐볼까? 패구 패구 48, 56, 56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아유 탈 털었네 패구가 네, 먹었죠 천천히 네, 북쪽으로 전진하도록 하고요 군사 네, 조금씩 오고 있고 현재 2.266쪽 하적자 그 다음에 재정 55토카 적자인데 아, 55토카 벌리고 현재 네 부패도에다가 올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돈이 안 벌리네요 네, 부패도 언젠가 줄이긴 해야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러시아 지금 현재 오, 야, 시합에 비켜졌다 나이스 야, 유럽도 보이네 이제 오스마, 브리타니, 삭스, 작센 디빗말첸, 나폴리 이렇게 농맹되어 있고요 러시아 현재 15테크 찍었고 영국, 일본이랑 농맹했네 그걸로 되겠어? 아무리 내가 열강 3등 떨어졌겠다 아직도 2등이네 러시아 바로 밑에 있고 우리가 태클만 제로 찍었으면 압도적인 1등인데 네, 압도적인 1등 압도적이지는 않구나 네 그래도 내 1등일텐데 이게 뭐야 토병, 페스테로 니꺼 아니야? 얘꺼지? 네, 새로 제가 새로 만든 보병부대 새로 창단한 보병부대인데 이게 조금씩 네, 북쪽으로 전진하도록 하고요 뭐야 이 시키는 또 어디 털로 가 시키야 15연대 됐죠 여기랑 시비를 공성하면 될 텐데 얘 공성장군이 있죠 영감을 주는 지위가 스탯이 뭐지? 육군사기 회복속도 이렇게 주네요 빨리 네, 북쪽으로 전진하도록 하고 북카라 딱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북카라 클라임 이렇게 있지 그럼 난 이렇게 먹어야겠다 네 여기 네 저희가 먹은 땅들 타발스탄 줄까? 과약층 높으면 타발스탄이 현재 합병속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 31,608년도까지 후미에 창대에서 후미에 일어났네 나중에 잡으러 갈게요 네, 조시아 주저 끝났고요 뭐야 이 시키는 깜짝이야 이 시키는 뭐 뜨면 무서워 죽겠어 창대 중국지방이지 중국이야 어디야? 코알친이구나 3.8% 네,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도 여기로 바꿔버리면 좋긴 할 텐데 수도 바꿀까? 네 수도 네, 바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16보다 적습니다 뭐 16이 필수인가? 아니면 수도가 16 이상이라서 그런가? 아닌데 어디로 바꿀까? 전략적 근데 일본이 방어하긴 좋은데 수도만 바꾸는 거죠? 만약에 수도를 바꾼다면 어딨냐? 지방 내가 어디 해놨는데 그거? 불만도 시대관 무역수치 무역상품 어릿지 네, 경제력 지도 부카라 괜찮을 텐데 네, 부카라 같은 지역 부카라 근데 여기도 너무 위험하긴 하지 아니면 경기로 바꿀까? 경기로 바꿀거면 내가 굳이 바꾼 이유가 없지 네, 생각해보면 좀 서구권 쪽에 서구권 쪽이랑 가까워야지 내가 조금 효율이 있지 잠깐만요 종교 40 23% 네, 현재 땅덩어리가 228 어차피 3번 먹어야 돼요 네, 모레도 돈 주세요, 돈 난 필요 없어 돈 내놔시기야 전쟁 배상금 아니, 공성하면 네, 포인트 많이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왔대, 쟤는? 33년 내에 일단 네, 반란군 진압하라고 군사 10 이거 다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부패 아니 정도? 부패도 아이씨 부패도 맨날 줄이고 있는데 이씨 젠장아 내가 부패도 줄이려고 지금 얼마나 국가 자금을 털고 있는데 지금 네 왜 돈이 안 벌리지? 왜 돈이 안 벌리지? 네, 12로 먹었죠 99점 설마 이 시키도 금광 털었나? 러시아랑 관계력에서는 다시 할까? 또 올라가? 아이씨 젠장아 종교 네, 분리주의자 강령 강령 이거 안 돼 휴대해 아이씨 이 옷에 괜히 풀어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인가요? 충성도 지금 귀족 충성도가 몇 퍼지? 57에서 73 아이씨 그래 아 저놈들 깽파네불이 나죠 식민주의 4.4% 슬슬 돈 모아야 되는데 이제 퍼질텐데 아 카히메 죽었다 이제 팍 줄이고 돈이나 버리자 이 새끼들 르레상스 받아들였어 벌써 태크가 높아 안 받아들여줬으면 잠깐만요 무역지도 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건조지역이라서 개발 비용이 비싸네 그 놈의 오키나와 확 정복해버리니까 723 열심히 키워달라 12테크네 주나 만들까요 키바 45 키바 45 키바 45 키바 준주라 했는데 근데 왜 나와 주라는데 네 키바는 준주입니다 주를 만들려면 클릭하세요 클릭이 안 돼 왜 주 다 만들었나 20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딴 지역 한번 봐볼게요 아 코 박고 있구나 부카라가 우리를 모욕했습니다 아 그래 3년 만에 하나씩 우리 땅 따위가 어느정도인데 3년 만에 하나씩 모아야 돼 비협조직의 원주민 두카라 네 빨리 코 박아야겠네요 제노아 사보이 베니스 오스트리아 잠깐만요 폴란드 현재 네 오스트리아는 괜찮지 프랑스 16 카스티아 아라곤 명나라가 돈 얼마있는지 한번 봐볼까 국가 명 명 돈 별로 없는데 다 썼나 백두카씩 벌러드리려면 다 쓰기가 힘들텐데 명 452가 개발도 1154 개발도 나랑 비슷해 최대인력 아 4만천밖에 최대인력이 안되구나 역시 세국주의 국가 불만도 2 테크 43 군사테크가 엄청 높네 이념 21 경제방어 아 경제방어무역까지 찍었구나 명나라한테 한부 전쟁선 소프하다가 훅할수도 있겠어요 파워플릭스는 쟤도 의외로 높네 주 만들면 아는 데가 아인우 아스트라칸 차라리 뭐 이런데 있는데 조선은 문화 받아들이면 좋을텐데 주나 만들까 조선 조선은 의외로 크거든요 네 주 13 6 12 경기도 지방이나 만들까 390도 드럽게 비싸네 한국같은 경우에 의외로 비싸요 네 만들어주자 다 만들어져 한국군 뭐 한국 특혜 네 됐다시기들 한국 주로 만들자 33% 왜 이렇게 크네 한국에서 수입 뻥튀기 됐습니다 네 뭐야 러시아 왜 아 야 니가 돈줬지 아 저 양아치같은 놈 네 돈없는 러시아한테 아 돈을 줬나봐 야 폴란드 잡아 야 러시아가 통수 쳤어 이씨 야 불러와 얘 뭐야 근데 북한아 왜 왜 왜 그냥 아 돈없는 러시아 꼬셔가지고 지네편 만들었네 하 저 나쁜 놈들 아 돈으로 해결했어 저 씨끼들 나쁜 놈들 아 돈없는 러시아 러시아를 꼬셨어 이씨 진짜 사악하다 내가 돈만 많았으면 진짜 키바 void 신 러시아 앤 으 돌아 쌈 10 흑 a 메 이 신 쥬 그래도 $ 3 ين 8 비 ctoral 아 아 голос 아 여기 주인데 못 박은거구나 포인트가 비싸가지고 군사 포인트 꼭 샀어? 아이고 진짜 어린냐 문화 어 인쇄술 금방 퍼지겠다 네 식민주의 역병 네 돈로 떼웁시다 북한의 휴전 언제 끝나고 네 명나라 러시아 씨 폴란드한테 무너져라 뭐야 푸아이나 부티나 아이씨 공물 아 공물이라 공물 없기를 빌어야겠습니다 네 공물이 양모야 어 조선 아이씨 조선 아 이게 조선이 또 네 명나라 사격 커 네 나만 큰게 아니야 와 진짜 공물은 네 공물이라 폴란드 리투알이 엄청 큰데 사격이 러시아도 클테고 네 프랑스 와인 어떻게 얘네들 괜찮아요 우리 생산 원래 별로 돈 안 벌려요 네 괜찮습니다 생산으로 그렇게 돈 많이 안 벌고 있었어요 홀대 휴전 끝났지 홀대 합병 하러 가자 인력 7만 2천까지 올렸네 최대 정독성 네 비싸다 비싸다 야 주 만들어 홀대 막는데 얼마정도 들려나 모르겠다 국가적 불안도 떠졌고 네 로이얼 인프런스 불만도 함령 또 함령이냐 함령 중 금마음중 아 저번엔 뭐였지 경 뭐였지 경 경주가 뭐였지 어쨌든 네 순위로 바뀌고 네 이 꼼수에 더이상 안 속아나 이씨 어차피 순위파면 네 순위파 같은 경우에는 종교 플러스 2 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위파 바꿔 네 22에서 얼마 올라가냐 41 그래 정직하게 이렇게 하지 됐고 네 폴란드 리투아니아 동맹이나 갑시다 생각해보면 내가 왜 신토를 선택했는지 이해가 안가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10일 58 덴마크 아직도 동궁전합중인가 너무 추측 아 깜짝이야 네 본에서 수입이 이상한데 아니구나 그리고 귀족이 땅좀 달라고 하고 있는데 땅 하나 주지 됐어 할만한게 없나 뭐 방 기독교 포교 개종 다 해 어차피 쇠국 쇠궁 했으면 끝까지 쇠국 가자 홀대 어차피 전제합병 하도록 하구요 아 젠장아 이스파 페르시아 독립했네 독립했단 말이지 시키들 신토그래 천투칸 넘었다 뮤즈비 풀로 하면 얼마냐 0.64 와 흑자다 그래도 나이스 좋아요 그래도 흑자네 이야 다행이다 이라크 동맹이 오스마 아프간 이렇게 돼있고 델리 현재 아직도 나는 동맹이지 세계무역 떴다 근데 괜찮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식민주의 거의 다 되어 갖고 있구요 인쇄술 이제 퍼지기 시작했어 인쇄수도 이제 빨리빨리 퍼질 것 같구요 세계무역 같은 경우에는 무역중심지에 많이 일어나는데 경기지방에 플러스 11 경주에 0.69씩 올라가구요 그 다음에 또 어디였냐 엣치젠 엣치젠은 왜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0.1씩 올라가네 아 시장부유하고 있구나 시장부유하면 0.1씩 올라가 진짜 짜다 네 그리고 치쿠젠 같은 경우는 니폴루트의 무역중심지입니다 치쿠젠이랑 경주 같은 경우에는 무역중심지이기 때문에 0.73씩 올라가구요 그 다음에 기린 네 기린도 0.88 올라가고 명 창대 창대도 0.13씩 올라왔네 세계무역을 수용한 지역과 인접한 지역 어? 베이징 벌써 수용을 했어? 와 개사기다 여기 말도 안 돼 인접한 지역 나이스 지역보너스 그 다음에 아 이건 예멘 아 뭐다 유멘은 명나라거지 네 사마르칸는 네 1.26씩 올라가구요 네 그 이해지역은 없네 네 중심지가 별로 없구나 우리 그래도 네 그래도 금방 퍼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군사 어딨어 야 내려가고 있지 페르시아 쳐 이 시키는 이 시키 맘에 안 들어 이 시키 금방 지금 오스마리나 손을 잡아? 이 시키 들이 네 이렇게 쳐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의 저게들 누구야? 벵갈 어우 야 너 명나라 싫어해? 명나라 싫어하면 나랑 동맹해야지 줌 안 될 만한 데가 네 많이 있긴 하지만 행정력이 너무 현저히 부족해가지고 딱히 뭐 학위에 내매하네 우리 요새 올렸나? 요새 올렸는데도 흑자네 신기하네 요새를 올렸는데도 흑자에요 아 전리품 털어가지고 흑자구나 시 금고나 했네 수도가 어디죠? 이스판안 아니었나 얘 수도가? 아니네 아직 어디 남쪽에 숨겨놨나 수도? 수도 어디야 베르시아 아 여기가 수도구나 야드가? 야즈드가? 일단 세계무역까지 받아들이려면 못해도 한 세계무역 받아들이고 인센스 받아들이고 왕 돌아가셨네요 네 안정도 좀 올려야겠어요 왜이렇게 비싸 네 유교계정 들어가도록 하고요 좀 문화지역이 큰 데 같은 경우에는 네 주로 만들어서 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문화도 바꿔서 하면 좋을거 근데 왜 감명의 무슨 순이파야? 말도안돼 와 우리 2등으로 3등으로 떠지게 생겼네 지금 아프간 네 뭐 얘한테 동맹파기 요거 2라크 들을거 같으면서 안듣네 신뢰도 19 신뢰도가 있긴 있네 그래도 신뢰도 얘 풀이지 야 내가 명보다 더 큰데 동맹파기나 해라 아이씨 명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네 높네 카이힘에 아직도 살아있어? 야 카이힘에 야 우리 공주님 오랫동안 사시는데 갑시다 우리 한 17테크 찍으면 거의 한 한 4,50년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죽어라 여기 우리가 밑으로 먹으면 돼 아랍족도 칠 수 있는데 이제 세국정책 불만도 행정비용 불만도 나 떨궈 개종이나 꾸준히 하자 그냥 고쿠아쿠 와 고쿠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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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교 불교와 같은 중국의 지배적인 학문빛 종교와 강한 서적들은 이내 일본 고유의 학문에 대한 연구가 미친합니다 몇 명 안되는 학자들이 유학자들이 유학자들의 억압적인 도력적 강박을 비판하면서 초기의 일본 고전들을 연구하기 시작됩니다 시작했으며 이는 외국 사곡 방식과 행동 양식이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본의 문화를 재정립하려는 시도입니다 학자들은 그를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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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를 고쿠카쿠 학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고쿠카쿠는 국악을 의미합니다 좋은데? 야 불만도 떨어지고 안정도비용 떨어지고 인형가격 떨어지고 야 이씨 야 진짜 안정도비용 변도치는 아 진짜 무슨 한 10초 전에만 있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 행정력 14를 아낄 수 있었는데 어쨌든 고쿠카쿠 네 와 야 9.95 와 진짜 야 불만도가 아주 네 후덜덜하네요 99점 야 전쟁 끝났네 야 나 여기 먹고 너 어디 먹는다 했냐 코어바난 타바레스탄 여기 먹어 너 이바디냐 왜 종교가 근데 오스만이 왜 오지 여기 근데 가위무키 다시 해보니까 오스만이 동맹이었어? 독립했다 아 독립했구나 아이씨 요새 있나 여기? 요새 없는데 네 99점 됐는데 이제 슬슬 받아주면 하는데 네 됐고 돈 내다시기야 흠 돈 주고 네 나 땅 두 개 먹고 얘 땅 먹이면 될 것 같아요 코 박자 알아서 네 난 코 두 개만 받으면 되고 넌 알아서 받도록 해 얼마 10년 늘어났어 네 왕씨 결혼 그래 해줘 네 해주도록 하고요 페널티 100 넘었네 드디어 100을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재정이 현재 106 아 이렇게 맨날 벌리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일단 유시비 다시 떨고도록 하고요 네 6 2 카드 러시아 유전 끝났네 쟤네들이 나한테 신고만 안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 현재 35 왜 이렇게 관계가 떨어져 경쟁과 동맹 좀 왜 폴란드가 지금 야 지금 폴란드랑 지금 오스트리아 손을 잡아가지고 오스만을 격퇴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지 지금 아이고 머리가 안돌아가네 애들이 지금 아 다 잠깐만 동근연합중이지 어 얘 발랑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 폴란드 귀족박군들 막 일어났고 있는데 일단 네 30분쯤 끝났네요 일단 유투바비 프레스 리스포 이번 플레이 현재 연도 1604년 2월 18일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